1. 다음 중 질문지의 개별 문항으로 가장 적합한 것은? 2. 당신은 올해 엑스레이 검진을 받은 적이 있습니까? 2. 관찰 시기와 행동 발생의 일치 여부를 기준으로 관찰 방법을 분류한 것은? 4. 직접 관찰과 간접 관찰 3. 질문지를 작성하는데 요구되는 일반적인 원칙과 가장 거리가 먼 것은? 4. 규범성 4. 기술적 조사의 연구 문제로 적합하지 않은 것은? 4. 가족 내 영유아 수와 의류 지출은 어떤 관계를 가지는가? 5. 실험실 내 실험방법과 비교하여 현지 실험방법이 가지는 장점은? 2. 외적하당성 6. 다음은 과학적 조사의 어떤 특징과 가장 가까운가? 3. 인과성 7. 다음 중 전화조사가 가장 적합한 경우는? 1. 어떤 시점에 순간적으로 무엇을 하며 무슨 생각을 하는가를 알아내기 위한 조사 8. 연구에서 관찰은 단 한 번에 이루어지기도 하며 경우에 따라서는 강간 기간 동안 이루어지기도 한다 다음 중 시간적 범위가 다른 것은? 4. 행단연구 9. 다음 연구의 진행에 있어 내적타당성을 위협하는 요인이 아닌 것은? 1. 검사의 상호작용 효과 10. 통계적 회기에 관한 설명으로 오른 것은? 4. 사전 측정에서 극단적인 점수를 얻은 경우에 사후 측정에서 독립변수의 효과에 관계없이 평균치로 값이 근접하려는 경향이다 11. 설문지 질문 항목의 배열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4. 문항이 담고 있는 내용의 범위가 좁은 것에서부터 점차 넓어지도록 배열하는 것이 좋다 12. 사전 검사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2. 응답 대상자는 반드시 대표성을 가져야 한다 13. 동시 경험 집단을 연구하는 것으로 일정한 기간 동안에 어떤 한정된 부분의 모집단을 연구하는 것은? 2. 코어트 연구 14. 일반적인 과학적 연구 과정의 단계를 바르게 나열한 것은? 2. 기억니을 띠근니은니음 15. 다음 사례에 가장 적합한 연구방법은? 2. 실험법 16. 다음 자료 수집 방법 중 조사자의 특정에 따른 영향이 가장 적은 것은? 3. 우편 조사 17. 면접 조사 시 조사자가 유의해야 할 사항과 가장 거리가 먼 것은? 4. 응답 내용은 조사자가 해석하여 요약 정리에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 18. 조사 연구의 목적과 그 예가 틀리게 짝지어진 것은? 4. 탐색 단일 사례 설계를 통하여 개입의 효과를 검증하려는 연구 19. 다음 중 조사 대상에 대한 사전 정보가 거의 없는 상태에서 탐색적인 연구를 위해 이용될 수 있는 가장 유용한 자료 수집 방법은? 4. 델파이 조사 20. 과학적 연구 방법의 기본 과정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불안전한 진리는 공역받음으로 과학적으로 연구된 진리는 절대적이다 22. 귀납법과 연야법에 관한 설명으로 오른 것은? 3. 귀납법은 현실의 경험 세계에서 출발하고 연야법은 가설이나 명제의 세계에서 출발한다 22. 다음 중 가설로 가장 적합한 것은? 3. 방범대원의 수를 늘리면 도난 사고가 줄어든다 23. 분석 단위의 혼란에서 오는 오류 중 개인의 특성에 관한 자료로부터 집단의 특정을 도출할 경우 발생하기 쉬운 오류는? 2. 개인주의적 오류 24. 참여관찰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4. 양적 자료이기 때문에 대규모 모집단에 대한 기술이 쉽다 25. 다음 중 표준화면접의 사용이 가장 적합한 경우는? 2. 정확하고 체계적인 자료를 얻고자 할 때 26. 연구자가 검정 요인을 연구해 도입하는 가장 큰 이유는? 1. 인과성의 확인 27. 순수실험 설계의 특징이 아닌 것은? 1. 비동질 통제 집단의 설정 28. 초점 집단 조사에 관한 설명으로 오른 것은? 1. 초점 집단 조사는 내용 타당도를 높이는 목적으로 사용될 수 있다 29. 다음 중 집단 조사의 단점과 가장 거리가 먼 것은? 4. 응답에 노락이 많다 30. 개념의 조작화 과정에 관한 설명으로 오른 것은? 4. 조작화 과정의 최종 산물은 수량화이다 31. 하나의 개념을 측정하기 위한 측정 도구에 다수의 문항을 포함시키는 목적과 가장 거리가 먼 것은? 2. 측정의 타당도를 높여준다 32. 표본 추출의 대표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2. 표본 추출에는 우연성이 많아야 대표성이 확보된다 33. 척도를 구성하는 과정에서 질문 문항들이 단일 차원을 이루는지를 검증할 수 있는 척도는? 4. 겉음한 척도 34. 도박 중독자의 심리적 상태를 파악하기 위해 처음 알게 된 도박 중독자로부터 다른 대상을 소개받고 다시 소개받은 대상으로부터 제3의 대상자를 소개받는 절차로 이루어지는 표본 추출방법은? 3. 눈덩이 표집 35. 집락 표본 추출법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2. 집락 표본 추출법에서는 집락은 가급적이면 동질적인 요소로 구성되는 게 바람직하다 36. 측정항복이 가질 수 있는 모든 조합의 상관관계의 평균값을 산출의 신뢰도를 측정하는 방법은? 4. 내적일관성법 37. 개념 타당성 종류 중 다음 안에 들어갈 내용으로 오른 것은? 1. 기역이의 타당성, 미은 집중 타당성, 디귿 판결 타당성 38. 칭화표본 추출방법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3. 확률표본 추출방법 중 가장 많은 시간, 기용 및 노력을 절약할 수 있다 39. 어느 초등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창의성 검사를 실시하였다 동일한 도구를 활용하여 일주일 간격으로 검사를 실시하였더니 매우 상의한 결과가 나타났다 이 검사 도구의 문제점은? 2. 신뢰성 40. 각 문항에 대한 전문 평가자들의 의견 일치도가 높은 항목들을 골라서 척도를 구성하는 것은? 1. 사스톤 척도 41. 무작 2표집과 비교한 할당 표집의 장점이 아닌 것은? 2. 표본 오차가 적을 가능성이 높다 42. 질적 변수와 양적 변수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4. 몸무게가 80kg 이상인 사람을 일로 이하인 사람을 0으로 표시하는 것은 질적 변수를 양적 변수로 변환시킨 것이다 43. 서울 지역의 전화번호부를 이용하여 최초의 101번째 사례를 임의로 결정한 후 계속 201, 301, 401번째의 순서로 뽑는 표집 방법은? 3. 개통표집 44. 어느 대학교 학생들의 환경보호에 대한 여론을 조사하기 위해 그 대학 내 학생 정원 가운데 각 학년별 학생 수를 고려하여 학년별 표본 크기를 우선 정하고 표본 추출을 행하였다면 이는 무슨 방법에 의한 것인가? 4. 칭화표본 추출 45. 표본 추출율 또는 표집 비율이란? 2. 모집단의 크기에 대한 표본 집단의 크기 46. 표본 추출호차와 비표본 추출호차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4. 전수도사의 경우 비표본 추출호차는 없으나 표본 추출호차는 상당히 클 수 있다 47. 다음 중 척도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4. 개별문항들을 집약하지 않고 모두 지표로 인정함으로써 보다 효율적으로 주어진 현상을 측정할 수 있다 48. 측정도구의 타당도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2. 구성타당도는 예측타당도라 한다 49. 다음 상황에 가장 적절한 표집방법은? 1. 가중표집 50. 다음 중 조작적 정의의 의미로 가장 적합한 것은? 3. 연구 또는 연구가설에 포함된 변수들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측정될 것인가를 서술하는 것이다 51. 측정오차에 관한 설명으로 오른 것은? 4. 비체계적 오차는 인위적이지 않아 오차의 값이 다양하게 분산되어 있다 52. 실제 관계가 표면적으로 나타난 관계와는 정반대임을 밝혀주는 검정요인은? 4. 왜곡변수 53. 다음에 사용된 표집방법은? 4. 할당표집 54. 개념적 정의의 특성으로 틀린 것은? 2. 순환적인 정의가 이루어져야 한다 55. 유권자들이 국회의원의 자질에 대해 어떻게 느끼고 있는가를 알아보기 위해 형용사들을 양극단에 배치하여 측정하는 척도 구성방법은? 3. 의미분화 척도 56. 다음 중 비율 척도로 측정하기 어려운 것은? 1. 각 나라의 평균 기온 57. 주로 인종이나 민족, 가족 구성원이나 사회집단 간의 사회심리적 거리감을 측정하기 위하여 개발된 척도로 사회적 거리 척도라고도 하는 것은? 3. 보거더스 척도 58. 체계적 오류의 주요 발생 원인에 해당하는 것은? 2. 사회적 바람직성 59. 다음 중 표본의 크기를 결정하는 요인과 가장 거리가 먼 것은? 3. 분석기법 60. 사회조사에서 신뢰도가 높은 자료를 얻기 위한 방법과 가장 거리가 먼 것은? 1. 동일한 개념이나 속성을 측정하기 위한 항목이 없어야 한다 62. 표본에 근거한 추정 문제에서 추정하고자 하는 모수와 추정량의 기대값과 차이는? 4. 편의 62. 어느 조사에서 응답자가 조사에 응답할 확률이 0.4라고 알려져 있다 1000명을 조사할 때 응답자 수의 기대값과 분산은? 4. 기대값 400, 분산 240 63. 구분되지 않는 N개의 공을 서로 다른 R개의 항아리에 넣는 방법의 수는? 4. 64. 다음은 보험가입자 30명에 대한 보험가입액을 조사한 자료이다 보험가입액의 모평균이 1억원이라고 볼 수 있는가를 검증하고자 한다 이에 대한 T검정 통계량이 1.201이고 유의응률이 0.239이었다 유의 수준 5%에서 검정한 결과로 오른 것은? 1. 유의 확률 유의 수준이므로 모평균이 1억원이라는 가설을 기각하지 못한다 65. 다음에 검정 중 검정 통계량의 분포가 다른 것은? 3. 회규모형에 대한 유의성 검정 66. 행변수가 N개의 범주를 갖고 열변수가 N개의 범주를 갖는 분할표에서 행변수와 열변수가 서로 독립인지를 검정하고자 한다 세례 관측 도수를 OIJ 규모가설하에서의 기대도수의 추정치를 낳을 때 이 검정을 위한 검정 통계량은? 2. 67. 비대칭도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비대칭도의 값이 1이면 좌우대칭형인 분포를 나타낸다 68. 다음은 성별과 안경 착용 여부를 조사하여 요약한 자료이다 두 변수의 독립성을 검정하기 위한 카이제곱 통계량의 값은? 3. 20. 69. 크기가 5인 확률 표본에 대해 과을 얻었다면 표본된 이 개수는? 2. 0.79. 70. 기모평균과 모분산이 각각 뮤 시그마인 모집단으로부터 크기 2인 확률 표본 X1, X2를 추출하고 이에 근거하여 모평균뮤를 추정하고자 한다 모평균뮤의 추정량으로 다음에 두 추정량을 고려할 때 일반적으로 보다 이 선호되는 이유는? 2. 유효성 71. 다음 자료는 새로 개발한 학습방법에 의해 일정기간 교육을 실시하기 전후의 시험을 통해 얻은 자료이다 학습효과가 있는지에 관한 가설 검정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4. 조사한 학생의 수가 늘어날수록 규모 가설을 채택할 가능성이 많아진다 72. 평균이 뮤이고 분산이 16인 정규모집단으로부터 크기 100인 랜덤 표본을 추출하여 표본 평균을 얻었다 규모 가설 H0-MU8과 대립 가설 H1-MU6.416에 대하여 검정할 때 기간격을 로둘 때 제2종 오류의 확률은? 3. 0.025 73. 형광등을 대량 생산하고 있는 공장이 있다 제품의 평균 수명시간을 추정하기 위하여 100개의 형광등을 임의로 추출하여 조사한 결과 표본으로 추출한 경광등 수명의 평균은 500시간 그리고 표준 편자는 40시간이었다 모집단의 평균 수명에 대한 95% 신뢰 구간을 추정하면? 2. 74. X가 N인 분포를 따를 경우 Y는 AX 플러스 B의 분포는? 4. N 75. 선다형 시험 문제에서 수험생은 정답을 알거나 추측한다 수험생이 정답을 알고 있을 확률이 0.6이고 시험 문제에서 보기의 수는 5개이다 수험생이 정답을 맞추었을 때의 답을 알고 있었을 확률은? 1. 15 슬래시 17. 76. 검정 통계량의 분포로 정규분포를 이용하지 않는 검정은? 3. 모집단이 정규분포인 소표본에서 모분산을 할 때 5평균의 점정 77. 정규분포에 관한 설명으로 오른 것은? 2. 평균과 표준 편차의 두 가지 모수를 갖고 있다 78. 추정된 최기선이 주어진 자료에 얼마나 잘 적합되는지를 알아보는데 사용하는 결정 개수를 나타낸 식이 아닌 것은? 3. 79. 모평균과 모분산이 각각 U와 시그마이인 모집단으로부터 추출한 크기 N의 이미 표본에 근거한 표본평균과 표본 분산을 각각과 S2이라고 할 때 모평균의 구간 추정에 대한 설명으로 오른 것은? 는 각각 표준 정규분포와 자유도 N인 T분포의 100% 백분 이수를 나타낸 2. 모집단의 확률 분포가 정규분포이며 모분산 시그마이 값이 미지인 경우 모평균 U에 대한 100% 신뢰구간은 이다 80. 다음의 자료로 줄기입 그림을 그리고 중앙값을 찾아보려 한다 빈칸에 들어갈 입과 중앙값을 순서대로 바르게 나열한 것은? 2. 0, 3, 4. 중앙값도 10 81. 단순의 규모형의 가정하에서 최소제곱법에 의해 회귀직선을 추정한 경우 잔차들의 산포도를 그려보므로서 검토할 수 없는 것은? 4. 추정의 기계수의 불편성 82. 두 변수 X와 Y 사이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하여 평면상의 2차원 자료를 타점하여 나타낸 그래프는? 1. 산점도 83. 산포의 측도가 아닌 것은? 3. 제3사 분이수 84. 다음 중 기대값에 관한 성질로 틀린 것은? 4. EX21 85. 세 개의 처리를 각각 5번씩 반복하여 실험하였고 이에 대해 분산 분석을 실시하고자 할 때의 설명으로 틀린 것은? 2. 분산 분석의 연가설은 세 개의 처리간 분산이 모두 동일하다고 설정한다 86. 화장터 건립의 후보지로 거론되는 세 지역의 여론을 비교하기 위해 각 지역에서 500명, 450명, 400명을 인위 추출하여 건립에 대한 찬성 여부를 조사하고 분할표를 작성하여 계산한 결과 검정 통계량의 값이 7.55이었다. 유의 수준 5%에서 검정 결과는 1대, 2명, 1. 지역에 따라 건립에 대한 찬성률의 차이가 있다. 87. 단순회귀분석에서 회귀 직선의 기울기와 독립변수와 종속변수의 상관계수와의 관계에 대한 설명으로 오른 것은? 1. 회귀 직선의 기울기가 양수이면 상관계수도 양수이다. 88. 다음 사례에 알맞은 검정방법은? 1. 독립표본 T검정 89. 정규분포 N을 따르는 모집단으로부터 크기가 2N인 임의표본을 추출한 경우 표본평균의 확률분포는? 3. 90. 다음은 독립변수가 K인 경우의 중의기모형이다. 최소제곱법에 의한 회귀 개수 벡터베타의 추정식비는? 3. 91. 어느 대학에서 2015학년도 1학기에 개설된 통계학 강좌에 A반 20명, B반 30명이 수강하고 있다. 중간고사에서 A반, B반의 평균은 각각 70점, 80점이었다. 이번 학기에 통계학을 수강하고 있는 학생 50명의 중간고사 평균은? 4. 76점 92. 자료의 분포에 대한 대표값으로 평균 대신 중앙값을 사용하는 이유로 가장 적합한 것은? 4. 평균은 중앙값보다 극단적인 관측 값에 의해 영향을 받는 정도가 심하다. 93. 피어슨 상관계수 값의 범위는? 3. 마이너스 1에서 1사이 94. 두 개의 독립변수를 사용하여 선형의 뒤분석을 한 결과, 다음에 분산 분석표를 얻었다. 총 관측수가 11이었다면 회기제곱합의 값은? 2. 800 95. 평균이 8이고, 분산이 0.6인 정규모집단으로부터 10개의 표본을 임의로 추출하는 경우, 표본평균의 평균과 분산은? 95. 평균이 8이고, 분산이 0.6인 정규모집단으로부터 10개의 표본을 임의로 추출하는 경우, 표본평균의 평균과 분산은? 3. 96. 어느 자동차 정비업소에서 최근 1년 동안의 기록을 근거로, 하루 동안에 찾아오는 손님의 수에 대한 확률분포를 다음과 같이 얻었다. 이 확률분포에 근거할 때, 하루에 몇 명 정도의 손님이 이 정비업소를 찾아올 것으로 기대되는가? 2. 2. 4 97. 상자 A에는 2개의 붉은 구슬과 3개의 흰 구슬이 있고, 상자 B에는 4개의 붉은 구슬과 5개의 흰 구슬이 있다. 상자 A에서 무작위로 하나를 꺼내 상자 B에 넣은 후, 상자 B에서 무작위로 하나의 구슬을 꺼낼 때, 꺼낸 구슬이 붉은 구슬일 확률은? 2. 0.44 98. 이론 매치법의 기본 과정으로 틀린 것은? 4. 불편성 99. 다음 자료에 대하여를 독립변수로를 종속변수로 하여 선형의 기분석을 하고자 한다. 자료를 요약한 값을 이용하여 추정의 기직선의 기울기와 절편을 구하면? 4. 기울기 1.30, 절편 1.80 100. 다음 표는 완전 확률화 계획법의 분산 분석표에서 자유도의 값을 나타내고 있다. 반복수가 일정하다고 한다면 처리수와 반복수는 얼마인가? 4. 처리수 6, 반복수 8 5. 정상적으로 1.30, 절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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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0, 절